오늘은 탈모치료와 양리작용이 우수한 고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삼은 단삼과 사삼현삼과 함께 오삼 중 하나에 속하고 너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맛이 굉장히 쓰고 독하다 하여 이름이 지어졌고, 뿌리의 형태가 몹시 구부러져 있어 뱀의 정자나무나 도둑놈의 지팡이라 합니다. 서식지는 그늘과 습이 있는 풀숲과 야산의 자생에 있고 강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삼은 황기하고 가장 비슷한 식물로 구분하는 방법은 줄기와 입대에 연결된 부위의 색을 보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입대 연결 부위가 황보라색이면 고삼이고, 없다면 황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삼은 몹시 쓰고 차가우며 마트린이라는 밀양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항균과 항종양 발모촉진, 혈당강화작용, 면역기능조절작용, 방사능 억제 및 자궁수축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기생충 구제 및 살충활성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기생충 환자 100명 중에 92명이 치유가 되어 살충작용이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치료 시작한 지 1-4일 만에 증상이 소실되었고, 대변의 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뱃속의 기생충과 회충을 제거할 때는 고삼줄기를 가늘게 잘라서 햇볕에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1일 생약 2-30g을 다려 3회 1컵씩 복용하면 없앨 수가 있고, 쓴맛이 강함으로 대추나 감초를 첨가해 쓰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고삼은 탈모와 대머리 치료 및 예방에 즐겨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탈모 치료의 특허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삼 추출액을 두피에 바르면 모낭이 축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디아드로 테스토스테론이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탈모 샴푸나 모발 촉진 비누 등을 만들어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발 성장과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고삼을 건조시킨 후 3cm 간격으로 자른 다음, 소주 약 10분의 3 비율로 해서 소주에 담근 후 밀봉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흔들어서 2-3주 후 잠자기 전 면봉으로 머리털이 없는 극소 부분에 소량씩 찍어 바르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삼과 측배겹을 각각 30g씩 배합해 물릴 리터를 붓고 30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 다리 넥을 2-3일에 한 번 간격으로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사라지게 되고, 머릿결이 한결 좋아지게 됩니다. 고삼과 측배겹은 11명을 대상으로 6개월 후 조사한 결과 모두에게 임상정과 후에 모발의 양에서 최대 65개로 늘었고, 목안이 굵어지면서 머리털이 성장하였습니다. 또는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면서 크게 진전이 없고 탈모가 몹시 심할 때는 고삼과 법제된 골쇄보를 반반씩 배합한 후, 물에 달려 한 컵씩 먹거나 모낭에 발라주면 직효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골쇄보는 실험 16일째 전체적으로 발모가 일어나서 제모된 목과 등부의 피부 영역의 약 98%가 발모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숙한 모낭들이 피아층에서 관찰되었으며, 피부를 뚫고 발모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삼과 몇 가지 약재 첨가시 털성장을 촉진시키는 양모효과가 우수하였고, 원형탈모증 국소치료에 이용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고삼은 처음 탕재로 먹을 시 몹시 써서 바로 구토가 나올 정도가 되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복용하다가 서서히 정량에 맞게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하고, 저혈압과 빈혈 증상이 있는 분은 병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에 경련과 호흡곤란 몸 전체 마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폐모와 토사자와의 배합은 좋지 못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